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번 겨뤄볼래? 좀 아플거다 어디? 부스트 다들 모여 빛보다 빠르게 좀 아플거다 한번 겨뤄볼래? 몸통 박치기 전광석화 몸통 박치기 부스트 좀 아플거다 전광석화 몸통 박치기 오즈를 부탁해 사실 이 구두 이름을 토토라고 하려고 했는데 리온이 먼저 사용했더라고 그래서 그냥 마법 구두라고 불러 요즘은 밤산책이 취미야 고층 빌딩들 옥상을 넘어다니다 보면 속이 후련해지거든 이번 영상은